기상캐스터 배혜지 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4.4%가 급락하면서 간반 급락으로 지난 8월 29일 고점 대비했을 때 12.4%가 떨어졌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10%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장세에 진입했습니다. 기존 악재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날 급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체의 실적 전망이 실망스럽게 나왔다 할지 아니면 주택 판매 지표가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약세를 기록했다라고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이나 미국의 중간선거 이슈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피니티브 집계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이 22% 여전히 견주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장기간의 무역전쟁이 그러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에 얼마나 악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투자 심리도 휘청휘청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뉴욕 증시의 급락세가 이렇게 더 걱정되는 것이 지금까지 그래도 좀 견뎌주던 미국 증시였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훨씬 강세를 기록하던 미국 증시였는데 이제는 뭐 같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낙폭도 상당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10월 한 달간만 보더라도 다우지수가 지금까지 이미 7% 이상 떨어졌고요. S&P 500이 한 9%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11.7% 떨어지면서 나스닥은 이제 고점 대비 12% 이상 떨어지면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미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10% 이상 떨어지면 일단 조정 장세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일단 들어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팡 주식들이 모두 5에서 많게는 뭐 9% 넘게 떨어졌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이 5% 이상 떨어졌고요. 애플이 3.5%, 넷플릭스가 무려 9.5% 떨어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5.3% 떨어졌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장 마감 이후에는 약간 상황이 종목별로 바뀌는 것이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둘 다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테슬라는 나름대로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서 지금 14%, 15%까지 막 지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 부여로가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AMD는 그래픽 칩의 매출 부진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났지만 매출이 전체적으로 생각도 안 났고요. 특히 4분기에 실적 가이던스를 생각도 안 좋게 발표하면서 장중에도 빠졌지만 시간에서도 10% 이상 빠지면서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시간까지 하면 거의 25% 이상 빠지는 그런 아주 참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반도체 스탁, 반도체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시장에서 불안심 리가 소위 팽배에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한 이유를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얘기 나왔던 실적인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든 1분기, 2분기대보다는 전망치가 약간씩 내려간 것이 사리사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자라면서 계속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겼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도 그런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9월에 무역적자가, 대중무역적자가 오히려 사상 최악이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번에 실적 시즌에 소위 실적에서 발표를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직접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 41% 정도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 되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지금 무역전쟁에 대한 관세라는 요인이 있겠죠. 수출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 있고 특히 이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한 것들 그리고 수입 물가에 대한 영향을 미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아니면 우려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직접 얘기한 것도 있고 아니면 질문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당장은 아니지만 3분기, 4분기 지나면서 이제 실적으로 소위 손입 보고서에 나올 수 있다. 그것들이 우려감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 뉴스에는 묻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른 뉴스가 워낙 큰 것이 있었는데요. 베이지북에서도 지금 제조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거기 딱 적시라는 것이 바로 관세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일단 무역전쟁이 지금 피부로 지금 기업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오늘 이거랑 상관없이 오늘 뉴욕을 한바탕 난리 소동이 났고요. 뉴욕뿐만 아니면 미국 전형이 되겠는데요. 뉴욕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뉴욕의 한복판에 CNN이 있습니다. 타임워너 큰 빌딩이 있는데요. 거기 오전 10시에 폭탄이 발견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원을 소개시켰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노라에서 유명 인사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보는 의심스러운 패키지가 됐거든요. 패키지가 이상한 거 보면 바로 전화하고 신고할 텐데요. 거기 오바마 전 대통령한테 배달이 됐고요. 힐러리 크린턴 사무실에 배달이 됐고요. CIA 국장한테 배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로 오늘 받지 않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일 정도라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도 긴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이 맞서야 된다면서 상당히 엄중한 멘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하루 종일 어수선하게 했던 날이다라는 것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참 폭탄 얘기도 해주셨지만 흉흉한 시나리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최악의 극단적인 전망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옛날에는 그래도 중간선거 지나면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지겠거니 했었는데 요즘에 보면 중간선거가 끝나더라도 지금 불확실성이 없어질 만한 요인이 전혀 없다라면서 좀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하다 보니까 뉴욕중 씨도 그대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글쎄요 우리가 분산 투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미국도 이렇게 떨어지고 신흥국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하다 보면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몇 군데 전망 전략가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로데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기업 수익에 둔화 우려감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탈리아 연구업 그리고 지금 보면 사우디의 얘기가 상당히 핫하지 않습니까? 사실 사우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증권층과 상당히 친한 쪽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아하다 보니까 직접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를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거기에 보면 자기도 못 믿을 발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터키가 이러니까 그리고 이탈리아 문제 있죠. 또 영국은 브렉시트가 좀 지연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요입이 꼭 어떤 군사적 뿐만 아니라 이런 영향들이 있다라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좀 변동성이 커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PNC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는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뉴스에는 살려는 사람을 얻고 조금만 나쁘면 살려는 사람만 넘쳐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를 제가 한국 주식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단기적 대응을 해서 좀 좋을 일이 없겠고요. 특히 어떤 나라 주식이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기적으로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돈이 안 되고요. 지금 정말 좋은 지식을 묻히고 오히려 사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올인하거나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아 트레이드는 가저만 안 하면 저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생각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은 장기적으로 좋은 지식을 분산 타전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버텨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격언처럼 무릎에서 살려면 최소한 발목은 확인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무릎으로 올라갈 때 좀 매수가 가능한 시점이 올 것 같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점은 좀 현명하게 그리고 보수적으로 잘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두 번째는 역시 국내 증시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여전점을 경신했고요. 코스닥은 1년 만에 700선을 하회하기도 했죠. 앞선 시황에서 숫자들은 다 확인하셨을 테니까요. 간단하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새로운 악재는 아닌데 현재 시장이 이러한 악재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예산안 문제랄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치적 불황들도 해외에서 들려오고 있는 악재 뉴스들이 우리 증시 특히 외국인의 수급에도 그대로 작용을 하면서 어제 외국인도 한 3290억 원 정도의 순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돌파구가 어디 있을지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연저점, 좋지 않은 기록들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진 지도 오래고 그나마 지금까지 잘 나갔었던 업종군 중에서도 앞에 시황에서도 엔터주의 급락이 어제 상당했지 않습니까? 이런 업종군들 그리고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고 또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어제도 제가 2학년의 딱 이것 시간에 한국 시장이 진짜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나름 제가 진솔하게 다시 한번 확인드려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주식장의 다른 글로벌 유엔 빼놓고요. 가장 큰 문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뭐냐 하면 이익 증가세가 이어지는 그런 섹터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저는 거의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익이 증가하는 쪽,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 식당을 하더라도 손님이 계속 늘어나는 쪽을 식당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계속 늘어나기엔커녕 사람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것이 대부분 주식시의 기업의 상당수가 거기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제외하고 다른 걸 자꾸 얘기해봤자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 얘기는 어저께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더 이상 안 하겠고요. 거기다가 말씀하셨던 글로벌 경기 요인도 있겠고요.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 이런 건 여전히 똑같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엔터주만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엔터주도 어저께 급락한 거 아닙니까? 3인방 급락했고 특히 GIP 같은 거가 주가가 워낙 견인하는 것이 급락했는데요. 그럼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저께 대비요. 그저께 대비 엔터주 3인방에 같이 이렇게 떨어질 만큼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GIP가 20% 떨어질 만큼의 하루에 뭔 일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데요. 주가가 떨어진 걸 이제 굳이 따지다 보면 이 GIP 엔터를 가장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하나규명 투자에서 3분기에 전망을 좀 내린 거거든요. 제가 찾아봤더니 한 105에서 85억 정도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 시즌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거의 뭐 좀 맞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왔으면.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 만에 20%를 주가로 떨어질 요인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 이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거라도 지금 챙기자라는 심리가 아주 강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찌되었건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킨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주식 시장에서는요. 그런 분들은 이익 난 걸 챙기면서 이 손해난 것을 메꿀려오는 심리가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어떤 레포트는 기폭제가 됐을 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나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 하나 드리면 제 뭐 평소의 소신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엠토주 있지 않습니까? 엠토주에 특히 가수 있죠. 가수. 가수나 특정 배우를 소위 매니징하는 회사 있죠.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높게 못 줍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 중심의 인기는 속절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특정한 남자 그룹이 있는데요. 남자 그룹이 있는데 갑자기 군대를 한단 말이죠. 한 명, 두 명 가면 그 매출이 물론 여러 가지 음원도 계속 팔리겠죠. 그거에 대해서 제사상권은 팔리겠으나 당연히 공연 수익 이런 거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영향이 때문에 크지 않겠고요. 어떻게 뻔한 거 아닙니까? 인기의 연속성은 누가 보장합니까? 한순간에 그리고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보이그룹이건 걸루그룹이건 아니면 특정 연예이건 간에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얘기 나오면 훅 가는 거 아닙니까? 함께 얘기하면. 그래서 그게 높지 않다는 게 전 세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그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하려면 엔터주의 그 캐티고리에서는 콘텐츠 있죠. 드라마 쪽. 그런 것들이 지금 워낙 글로벌 영업 환경이 괜찮다. 그래서 그런 쪽 관점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엔터주들의 어제 차트 모양, 운봉 길게 내려간 거 보면 물량이 뭔가 나쁜 뉴스로 기다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는데요. 그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콘텐츠 경쟁력이 있는 엔터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좀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들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투자 전략이나 조언을 해드리기도 참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시간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돌파구 찾고 계세요? 이 부분은 똑같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 투자의 적극적 대응은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 갖고 물려있는 분은 웬만하면 저는 보유하라고 어떤 주식형 간에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뒤로 밀러서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도 있겠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아니면 여유가 지금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현금이 별로 없더라도 레버리지를 또 하려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꽤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저는 좀 말려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만만디 전략을 하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늦게 가셔야 됩니다. 특히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떤 거라도 늦게 사셔야 되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제가 보기에는 진리다라고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금이 됐건 해외 다사이 됐건 해외 표식 미국 달러가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지금 대안들을 지금이라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침 이런 거를 2학년의 딱 이고 시간에 완전히 대체할 대안이 되는 것들을 제가 리스트를 뽑아왔거든요. 그걸 갖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지금이라도 좀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이고 예고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역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된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 딱 이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학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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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